1983년 10월 20일 삼성동에 사는 구창모씨가 사연을 보내셨습니다.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길이 가는 소녀가 있습니다. 짝사랑에 빠지셨나봐요. 그녀를 보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요즘 통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이런 제 마음 그 소녀에게 고백하면 받아줄까요 하셨습니다. 하셔야죠. 안 하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. 구창모 군의 고백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. 처음 본 순간 떨린다. 떨린다. 나도. 너를 위해 준비했어. 가정고 오 그대 그대를 처음 본 순간 이 내 맘은 뜬구름 하늘을 헐벌 아르고 오 그대 오, 잘생겼어! 잘생겼어! 공성 배우 같아! 오, 그대 그대와 처음 만난 그날 이 내 맘은 한없이 즐거웠네 고마워! 라이브네요, 라이브야! 그대, 그대 그대는 처음 본 순간 이 내 맘은 뜬그룹 하늘을 월월 나르고 오, 그대 그대 그대와 처음 만난 그날 이 내 맘은 한없이 즐거웠네 에이! 아, 너무 좋아! 어쩌면 그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살짝 웃는 그대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살짝 웃는 그대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고마워! 이 밤 이 밤도 그대 생각에 까만 밤을 하얗게 해체 세워네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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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습이 어쩌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까 날띠 맑은 그대 두 눈이 오 이 밤 이 밤도 그대 생각에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네 오 이 밤도 그대 생각에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네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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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빠지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우 눈물 나요 욱당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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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욱당된 욱당의 욱당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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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줌 요 그래서 안